부팬집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. 5,000원입니다. 똑같은 걸로 하나 더 주세요. 네. 석지영 부팬집장님이 떠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네.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인가? 아니 요즘 이직 흐나잖아. 심지어 편집장님으로 스카우트웨이 받으신 거면 축하할 일 같은데? 그치 맞지. 부팬집장님께는 100번이고 축하할 일이지. 그냥 내가 아쉬워서. 내 첫 사수시니까. 많이 의지했나 봐. 응. 그랬지.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. 그동안 속만 썩히고. 귀찮은 일만 많이 만들어들었는데. 조금 더 빨리 배울 걸 그랬다. 이렇게 일찍 떠나실 줄 알았으면. 뭐? 아니요, 아니요. 잠깐만. 그냥 고맙다. 안녕. 네. 네. 네.